힝 großen 퀵 퀵 퀵 신속에 퀵 퀵 퀵 퀵 퀵 퀵 퀵 퀵 퀵 오랜만에 히드라블클 템플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퀵 퀵 배양풍인가? 배양풍인가? 구비 싫은걸? 이건 어땠을 때 끝 아이씨 배양풍인가? 아어어어어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실 나도 팀에 카소스 있는 거 깜빡이고 있었는데 되게 반갑네 저거 퓨우 죽을 뻔 우와 나이스 아 미쳤나 진짜로 아 미쳤나 진짜로 아 미쳤나 진짜로 아 미쳤나 진짜로 미쳤나 진짜로 아 미쳤나 진짜로 지어학 2 적을 처치했습니다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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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 이게 맞네 큐프를 딱 피해주고 육방광으로 담아 욕먹 왕 미라 이처럼 2만 1 도와주 1 just 야 왜 죽을라 그러냐 친구야 rumble 도망간다 와 졸라 잘 긁었는데 아니 나 졸라 잘 긁었단 말이야 아 잠시만요 풍이 너무 많네 아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